자, 이번에는 6단원인가? 5단원인가? 자, 로그 함수. 무슨 함수? 로그 함수. 로그 함수는 Y는 로그에 이런 게 로그 함수야. 알겠지? 이런 게 로그 함수인데 밑은 0보다 크고 1이 아니어야지 실수여야 되니까. 맞죠? 근데 왜 함수는 실수여야 돼요? 함수는 실수범에서만 써요? 알겠지? 좌표 평론은 허수가 되는 데 공간이 없어. 알겠어? 그러니 이 로그가 실수로서 존재하는 것만 사용하는 거지. 알겠어? 로그로 표현된 게 허수는 없다? 알겠죠? 그러니 이런 단서를 달고 써야 돼. A가 양수, A는 1이 아니고. X는 뭐보다 커야 돼? 0보다 커야 돼. 알겠냐? 이게 무슨 조건 한 거야? 이게 무슨 조건? 진수 조건 한 거지? 그래요? 이 진수 조건이 앞으로 이제 정의역이 되는 거야. X의 법이니까. 알겠어요? 진수 조건이 뭐가 된다고? 정의역. 알겠지? 진수 조건이 뭐가 된다고? 정의역. 그럼 나온 김에. 나온 김에가 영어로 뭐야? when I come? 치역. 치역은 뭐가 되겠어? 치역. 치역. 한번 생각해보자. 로그에 A의 1은 얼마? 0이네? 알겠지? 로그 A의 A의 1분의 1은 얼마? 2분의 1. 뭐 이렇게 될 거고. 맞아? 로그 A의 A의 마이너스 1조. 얼마? 마이너스 1조 이렇게 되겠네. 그러니까 양의 실수 다 나올 거고 음의 실수 다 나오겠지. 맞아? 그럼 여기 만약에 A의 루트 2, 지수의 루트 2 가도 되잖아. 맞아? 안 맞아? 그럼 이게 루트 2 이렇게 오니까 무리수도 가능한 거 아니야? 이해돼요?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치역은 뭐 실수 전체 이렇게 되겠다. 인정. 알겠죠? 그래서 기억해야 되는 거. 로그 한번 시작. 당연히 로그 확립하기 위한 조건을 잡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진수 조건이 성이요. 뭐라고? 진수 조건이 성이요. 따라해봐. 성이요. 그렇지. 잘한다. 진수 조건이 성이요. 알겠죠? 그럼 이제 꼬라 알았잖아. 그럼 이제 뭐 그릴 줄 알아야 돼. 그래프 그릴 줄 알아야 돼. 그치?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는 거라고? 그럼 x에다가 점을 집어넣어서 함수값을 관찰해보는 거라 그랬지? 그럼 얘는 좀 다르게 하자. 자 우리가 y는 ax을 쓴 게 역함수 한번 구해보자. 무슨 함수? y는 ax을 쓴 게 역함수. 그럼 역함수 구하라 그러면 1번 뭐하라고 외웠어? 그렇지. 1번 x하고 y를 바꾸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x는 ay 이렇게 되지? 그죠? 그럼 y는 하고 정리하면 되지? 그럼 y는 로그에 뭐? 로그에 ax 이렇게 되네? 맞죠? 오 그러니까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는 미시 같으면 역함수야. 알겠어?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는 미시 같으면 역함수. 알겠어?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는 미시 같으면 역함수. 알겠느냐? 되죠? 그러면 이 역함수는 둘은 뭐의 대칭이야 그래프가? 그렇지. y는 x의 대칭이니까 우린 지수함수 그래프 알잖아. 그죠? 그걸 y는 x에 대칭시켜서 그려보자고. 알겠느냐? 짜란짜란. 자 여기가 y고 이게 x고. 이게 y는 a의 x지. 이거는 지금 a가 1보다 클 때야. 맞죠? 그러면 로그에 2x는 y는 x의 대칭을 시키면 어떻게 돼요? 인정. 그지? 그래서 이 새끼가 y는 로그 a의 x는 밑이 1보다 클 때. 됐지? 자 그 다음 2번. 여기가 x고 여기가 y야. 알겠지? 여기가 x고 여기가 y의 주황. 그러면 a는 0과 1 사이. 맞냐? 야 누가 가도 원장님이 조용하지 마라 원장님이 나 존나 갈고 나한테 막 선생님들 앞에서 왜 핸드폰 안 걷냐고 날 막 혼내지를 하면서 서글퍼 내가 가우세디는 100% 내가 다 갖고 있는데 원장님이 나 자꾸 뭐라고 하냐 예스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든 어떻게 매칭시키니까 이렇게 되겠네 이런 서글 겹쳤네 보이지? 보이지? 리얼리? 서피언이었어? 보이래 보이지? 미칭했다 진짜 그치 2003년도에 태어난 태생들이 별로 안좋아 보이새끼야 보이 아.. 이 미칭한 새끼 진짜 서피언이야 위치이 했어 너네 솔직히 한번 얘기해봐 내가 이런 개그 해주면 집에가서 누워서 배꼽 빠지게 웃는다 되새기면서 나 아닌 척하고 있어 난 아닌 척하고 있어 너네 자꾸 그러면 괴상망칙하게 가르쳐주는 수가 있어 옛날에 시벨리우스원 하나 기억나지? 내가 지어낸거 근데 한동안 몰랐잖아 내가 아폴로니우스원 한동안 시벨리우스원 그랬더니 시벨리우스원 이게 무슨 원이야 시벨리우스원 이거 무슨 원이야 시벨리우스원 그러고 또 할까? 이해했어? 됐죠 그래서 이것도 외우는거야 알겠지? 하나 어떻게 미칠보다 크면 이렇게 연관을 세면 이렇게 알겠지 1보다 크면 이렇게 연관을 세면 이렇게 알겠지 자 그라고 봤더니 이거 봐봐 이게 무슨 선이 돼 저게 Y는 X 대칭선이지 이 점근선이 이렇게 바뀌지 Y는 X 대칭 시키면 2점은 1,2가구 2점은 1,2가구 2점은 1,2가구 2점은 1,2가구 그렇게 할거 아냐 원래 점근선 지성대 점근선이 이거잖아 그럼 이게 이제 점근선 되는거지 이해되는데 알겠냐고 어? 네 이게 무슨 선? 점근선 알겠지 그리고 2점이 원래 1이었지 네 그럼 이제 2점이 1 되겠네 네 자 2점이 1이고 2점이 1이야 맞지 생각해봤더니 엑셀 들어가면 맞지 실제로 맞아 안 맞아 알겠죠 자 이제 또 해보자 정의역 정의역 정의역은 뭐가 돼 정의역은 무슨 조건 진수 조건 잊어버리지마 정의역 진수 조건 0보다 크다 지역은 뭐라고 실수 전체 맞아요 맞죠 점근선은 뭐야 무슨 축 점근선 Y축이지 Y축은 X는 0 이렇게 되는거야 이렇게 연관이 있어 또 알겠죠 정의역이 X가 1보다 커 그럼 X는 1 X가 2보다 작어 X는 2 이게 점근선이야 알겠지 정의역은 뭘로 잡는다고 진수 조건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세번째 반드시 지나는 점이 있네 반드시 지나는 점 뭐가 진수가 얼마일 때 1일 때 알겠어 지금은 1,0이죠 위사 상관없이 얘가 1용 무조건 0 아니야 맞아 안 맞아 이해하죠 그 다음에 네번째 A가 1보다 크면 X가 증가하니 Y도 증가하네 인정해야네 X가 증가하니 Y가 증가하지 인정 그 다음에 A가 0과 1 사이에 있으면 X가 증가하니 Y가 떨어져 이해되는데 알겠죠 역함수가 증가하면 아니 봄함수가 증가하면 역함수 존재할 때 역함수도 증가함수야 맞지 이해되는데 알겠어 이해하지 오케이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다고 여기 1번 자 그래서 문제 좀 풀어볼까요 자 1번 보세요 축하 1번 자 Fx는 역사 x는 얘는 이제 함수의 기본 성질들을 로그 같고 하는거야 뭐를 함수의 기본 성질들을 로그 같고 하는거라고 그리고 그 기본 성질들은 지수함수에서 다 설명해줬다 알겠지 저러면 뭐하면 돼 3 집어넣으면 되지 그죠 로그 A에 3 A는 로그 3에 9 여기 A야 3이죠 3이죠 이거네 3 집어넣은거야 27 집어넣자 로그 3에 27 더하기 A에 로그 27에 9 됐어 되안돼 되지 로그 3에 3은 얼마지 1 로그 3에 27은 3 이래 되겠네 이해되요 안돼요 맞지 그 다음에 로그 3에 9는 얼마 2 로그 27에 9는 얼마 로그에 27은 3에 3승 맞아 9는 3의 제곱 그럼 이 새끼 얼마 3분의 2가 되겠네 계산할 수 있지 이제 1 더하기 2에 2는 3 더하기 3분의 2에 2 이거 계산하시면 돼요 합성함도 배웠지 어 어 네 오케이 자 체크업 2번 자 4번이요 fx는 fx는 로그에 로그에 3에 x 더하기 1 자 f에 무슨 x f에 gx는 x를 만족할 때 go를 구하래 알겠지 go를 구하란다 야 이거 보면 뭘 할 수 있어 gx는 fx는 fx는 역함수라는 거지 fx는 역함수래 그럼 go를 구하란다 어 역함수를 실제로 구해서 푸는 경우는 말이 없다 그랬다 내가 알겠죠 알겠죠 그리고 이거 이걸 k 란 오면 fk는 o 이렇게 하는 거야 fx는 역함수 이기 때문에 인정해야 안해 이거 이거 하지 이게 뭐야 o가 g 들어가면 k 거꾸로 가는게 역함수 f 아냐 맞지 얘를 보면 뭘 기억해야 된다고 f inverse x는 g라는걸 기억하셔도 알겠냐 모르겠냐 알겠지 좋아 자 다음에 6번 fx는 log에 3에 x 더하기 log에 x제곱 더하기 1 맞죠 역함수가 f inverse x래 f inverse 5를 구하래 알겠죠 인벌스가 뜻이 뭐야 인벌스 뜻이 뭐야 옆의 알겠지 반대의 또 세번째 땐 뭐 있어 버스 안에서 인벌스 니네가 봐도 참 내가 대단하지 않니 계속하잖아 이붙지도 않은데 그죠 사람에게 일관성이 있어야 돼 얘들아 알겠지 스케줄 좀 더 일관성이 있어야 돼 볼지 대단한 얘기라고 저세기 야 이거 어떻게 구해 이거 역함수 구해서 풀면 되겠네 어 역함수 구해서 풀면 되겠네 했었을 때 고개를 끄덕거렸으면 시댁 대충 듣고 있는 거야 수업을 알겠지 역함수를 나는 안구해 절대 알겠지 어 난 역함수를 구하는 일이 있어 없어 있어 있어 알겠지 알겠지 근데 너네 이거 소원특강할 때는 구하는 일 눈꽃만치도 없으니까 앞으로 구하던 얘기만 죽여버려야 되냐 알겠지 네 일하는 따라 구할 거야 역함수는 알겠어 어 아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 F 인버스 1 구하되잖아 F 인버스 1 그럼 얘를 뭐라하나 K라 놓으면 FK가 1 로고 이용하면 되지 인정해야 돼 맞아요 오케이 그럼 집어넣어 그러면 여기다가 K 집어넣으면 너가 1이란 얘기네 맞지 K 집어넣으면 너가 1이란 얘기지 그냥 X를 좀 K처럼 보자 상관없지 그죠 그러면 이거 아니야 X 더하기 1 루프 X 제곱 더하기 1은 얼마 3 3이죠 3의 1승 인정해야 돼 그렇지 그럼 이때는 뭐야 이거 A라고 그래 A 그럼 얘는 얘를 B라 놓으면 얘는 A라 놓고 맞아 이건 F B가 얼마 F B가 오네 그지 그러면 이게 5란 얘기네 이번엔 맞아 그럼 X에 ROOT X 제곱 더하기 3에 5승이야 이거 5야? 2야 2 그럼 이게 2네 맞지 그럼 이게 9란 얘기지 네 됐어 어 그럼 윤자리가 뭐야 A지 이게 A네 이게 뭐야 B B 이게 B네 인정해 그럼 넘겨서 뭐하면 돼 제곱 넘겨서 뭐하면 돼 제곱 그럼 B나와 안나와 A나와 안나와 그럼 A분의 B 계산하면 되겠지 중소제 중소제 네 맞지야되구만 자 F 인버스를 이 값을 A라 놓겠다고 이게 역함수를 이용하지 않고 푸는 방법이지 본함수 갖고 푸는 방법이라고 F 이게 역함수의 함수값을 물어보면 그 값을 K 이렇게 놓으라고 알겠지 그럼 본함수 입장에서 F, K는 5가 된다고 알겠지 역함수 함수값을 물었잖아 그러면 이 값을 A라 놓으면 아 F, A는 1이라고 알겠지 역함수 함수값 그치 이걸 B라 놓으라고 그럼 F, B는 2라고 그걸 이용해서 거꾸로 본함수를 이용해서 A, B를 구한다고 알겠어 모르겠어 일부 F, A F, A dont 확 F, A F F F F 베라 7번 Y는 로그에 X분의 1야 맞죠? A가 1보다 크네 X분의 1 맘에 안들어 얘들 모란같아 누가 해볼까 맘에 안들어 뭐랄까 A분의 1은 X분의 1은 X분의 1은 이거 어디로나봐 분자 분모 맞아? 근데 A가 뭐보다 크네 1보다 크네 그림이 어떻게 그려져 1보다 크면 됐어 안됐어 1보다 큰거 와봐 1보다 큰게 이렇게 0과의 사이 이렇게 1보다 큰거 이렇게 0과의 사이 이렇게 알겠지? 되지? 이게 얼마? 1 1번 참이죠? 참이지? 1,0을 지난다 참이죠? Y축 점근선 참이지? 네 X가 0에서 증가하면 감소한다 거짓이네? X가 증가하면 Y가 증가하지? 네 자 나 잘 봐 자 이렇게 있네 이 새끼는 이 새끼는 Y는 A의 X승이고 이 새끼가 Y는 로그 A의 X야 자 둘이 무슨 관계? 미시 같으면 무슨 관계? 역함수 관계 알겠지? 항상 역함수가 되는건 아냐 근데 지수 로그는 동시에 등장했을 때 미시 같으면 역함수 관계를 의심해 봐야돼 알겠어? 그래서 역함수가 확실하면 역함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거든 알겠지? 그래서 지수 로그는 미시 같으면 역함수 관계를 의심한다 알겠지? 동시에 존재할 때 알겠어? 지수 로그는 미시 같으면 역함수를 의심한다 인정 그럼 얘는 역함수 맞지? 정확히? 그러면 이렇게 해서 Y는 X위에 있겠네? 이해되는데? 되죠? 그래서 기억 봐봐 두 그래프 교점의 좌편 1,1이네 요점 1,1이야? 아니지? 저점의 1,1이 100% 아니야 왜그래? 여기가 1이지? 여기가 1이잖아 인정해야하네 원선지 알겠지? 그래서 기억은 틀렸어 두 그래프는 Y는 X 대칭이다 참이죠? A는 1보다 크대 지랄 이렇게 되겠네? 0과 1사이지 0과 1사이지 0과 1사이지 맞냐? 네 자 이번에 이제 로그함수 대칭이동 좀 보자 무슨 이동? 대칭이동 대칭이동 Y는 2에 X야 맞지? X축 대칭해봐 무슨 대칭? X축 대칭하면 이렇게 해결해져요? 맞죠? 뭐의 부호를 바꿔? Y 이거 왜색이야? 지금 로그해야지 얘들아 맞죠? 로그해야죠 우리 자 이제 Y는 로그 E에 X야 X축 대칭 이거네? 맞죠? 뭐의 부호를 바꿔? Y의 부호 바꾸지? 네 Y의 부호 X축 대칭 뭐의 부호를 바꾼다? Y의 부호를 바꾼다 알겠죠? 네 그 다음에 원섬 대칭 아니 X축 대칭 아니 Y축 대칭 무슨 대칭? Y축 대칭 자 그 다음에 원섬 대칭은 이렇게 되겠네? 그럼 쟤는 뭘 바꿔? X Y 둘 다 바꾸는 거지? 이렇게 돼요 안 돼요? 네 몇 가지 알겠어? 자 얘 밑 얼마야? 이네 얘 밑 얼마야? 이로 보면 안 된다? 이거 아까 밑이 0과 1 사이였지? 이 마이너스를 여기다가 호호호 집어넣어서 2에 빼기 1승 이렇게 해본다 알겠지? 2에 빼기 1승 인정? 인정? 아 얘는 밑이 얼마야? 얘는 밑이 얼마야? 얘는 밑이 얼마야? 알겠죠? 그래서 밑이 1 보다 큰게 요렇게 점근선의 대칭이야 밑이 1 보다 큰게 알겠어? 자 우리 아까 로그함수 옛날에 옛날에 옛날이 아니죠 얼마 전에 지수함수도 이렇게 점근선의 대칭인 이 새끼가 밑이 1 보다 큰 거였지? 네 이해가 안 돼? 같은 느낌 알겠어? 알겠죠? 점근선의 대칭인게 요렇게 된게 밑이 2대1 보다 큰거야?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돼? 됐고 자 이제 대한 얘기 좀 하자 평행이동 먼저 하나 하고 하자 평행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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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는 로그 2에 x 이 새끼의 그래프를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2만큼 평행이동하면 어떻게 되니? Y는 로그 2에 x-1에 더하기 2를 쓸 수 있었어 쓸 수 있지? 고생이 뭐하는거야? 이제 이 새끼를 기하학적으로 해석하고 싶다고 그려서 알겠냐? 그럼 원권 그래프 잡고 평행이동 해도 되겠지만 그럴 시간 없다고 알겠죠? 그래서 이 새끼를 바로 잡을 건데 똑같아 지수함수도 그릴 때는 제일 먼저 뭐부터 잡아? 일봐 시역 잡지? 그럼 점근선 잡잖아? 그리고 밑 확인했지 반드시 지나는 점이 있고 x절편 y절편은 필요시에 구하면 된다고 그랬어 맞지? 그래서 얘는 뭐부터? 정의역부터 잡는거야 정의역 무슨 조건? 진수 조건 알겠어? 그래서 x가 뭐보다 커? 1보다 크네 그러면 점근선이 나오지 점근선이 x는 1 이렇게 되는 거고 밑이 뭐야? 밑이 2네 이해돼요? 그럼 이렇게 하면 돼 얼마? 점근선 x는 1이야 크니까 오른쪽에서 그리래 이해돼? 밑이 1보다 크면 이렇게 된다고 그랬지? 맞아? 그래서 이런 그래프라고 됐어? 안 됐어? 그죠? 반드시 지나는 점 반드시 지나는 점은 진수가 뭐일 때? 진수가 1일 때 그리고 1이 돼야 돼 얼마? 2네 x가 맞아요 2일 때 2를 지나겠네 됐어? 안 됐어? 쉽지? 쉽지? 쉬워 자 미세를 관한 얘기 좀 해볼게 뭐에 관한 얘기? 미세를 관한 얘기 좀 하자 알겠지? 로그는 밑을 볼 때 알겠죠? 로그는 밑을 볼 때 여기가 항상 1이어야 돼 알겠지? 플러스로 놓고 해야 돼 알겠어? 저희가 항상 1이어야 되고 얘가 항상 1차야 뿔만은 상관없어 x 앞에 알겠지? 어? 항상 x가 1차여야 되고 요 앞에 항상 1이어야 돼 알겠지? 어? 자 봐 자 자 마이너스에 로그 3에 마이너스 x 얼마야 밑 요 마이너스는 여기 들어가면 안 돼? 여기 앞에 있는 건 율리 들어가야 돼 여기 계속 1이어야 돼 알겠지? 그래서 얼마? 밑은 3분의 1이야 알겠어? 자 3번 2 로그 9에 마이너스 9에 x 밑 얼마? 밑 얼마? 여긴 항상 놓여야 된다고? 1 여기는 뭐여야 돼? 항상 1차 알겠죠? 요 2는 율리 들어가야 돼 그래서 9에 몇 승? 2분의 1 승 이러면 되지 여기에 2분의 1 승 있으면 2분의 1이 나오잖아 그럼 2분의 1분의 1이잖아 그럼 2지 인정해야 돼 네 그래서 밑이 얼마? 3 어떻게 보는지 알겠어? 네 할 수 있겠지? 밑은 이렇게 관찰하는 거야 됐냐 여기까지? 자 y는 마이너스에 로그 2분의 1에 1-2x 더하기 3 이렇게 알겠죠? 저거 빨리 그려보자 자 1번 뭐 잡으라고? 정의 정의요 정의와 x는 2분의 1 보다 작다 그지? 그러면 정근선 x는 2분의 1 인정? 네 인정하죠? 그 다음에 밑 1번 2로 봐야돼 여기서 항상 1차 해야되고 여기 마이너스는 여기다 들어가야지 네 그죠? 그래서 밑은 2라고 알겠어? 반드시 지나는 점 이게 뭐일 때 1일 때 그럼 x가 0이네? 맞아? 네 그러면 3 이래야 되겠다 됐어요? 네 그래서 x는 2분의 1이네 왼쪽에서 그리라 네 알겠지? 밑이 1보다 큰게 이렇게 되는거라 그랬어? 알겠죠? 그래서 이런 그림이 될거고 0,3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다고 할만하지? 네 되게 쉽게 설명해주지 않아? 어? 그림? 편하게 그리게끔? 아닌가봐요 눈물이 하면서 어렵지? 응 할만해요? 씹혔어 시끄러워 삐졌어? 왜 안삐져? 왜 안삐져? 삐졌어 하하하하하 자 로그 로그 뭐할까? 로그 로그 2분의 1에 x 마이너스 2 더하기 1이네 알겠죠? 제가 그려보자 x는 얼마? 2 보이지? 2보다 커야돼 오른쪽 밑이 0과 1사이 됐어요? 인정하지? 밑이 0과 1사이 그럼 여기가 뭐일 때? 3일 때 1 지나겠네? 됐어요? 네 요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체크업 4화 자 두 번 문제다 y는 마이너스에 로그 x 마이너스 2에 더하기 1이네 그래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그려 그냥 점근선 얼마? x는 2 2보다 크다지? x가 2보다 크다? x는 2 크다니까 이쪽에서 그려야지 및 얼마? 및 얼마? 및 얼마? 뭐가 생략돼 있어? 10이 생략돼 있는거지? 10이 마이너스 있으니까 10분의 1 이렇게 되겠네? 자 반드시 지나는 점 x가 얼마? 3일 때 1이래 되겠다 그죠? 진수가 1이면 0이야 1번 정의역은 x가 2보다 크다? 참 참 시역은 실수 전체 맞지? 정의역은 x가 2보다 크다? 시역은 실수 전체 참 점근선의 방정식은 x는 2 참 맞아요? 맞냐고? 네 3,1을 지났는데 참 x가 증가하면 y 떨어지죠? 3은 거짓이네 이제 인정해야 돼 자 해보세요 남의 이제 요거 y는 로그 2에 2x의 그래프를 y는 로그 2에 2x의 그래프를 x축으로 얼마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이동했어? x로 이 새끼가 원본 그래프야 지금 네 이해되는데 이 새끼가 원본 그래프야 여기가 2x지? 네 x가 동일해 네 알겠지? 저기 원본 그래프라고 마이너스 2x여야 되겠네 맞죠? x 요까지 있어야 원본 그래프야 알겠지? x축으로 얼마만큼 2분의 1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3만큼 평행이동하면 돼 네 원본 그래프 나오면 이게 0이 되는 x의 간만큼 이동한다고 알겠지? 이해했어? 자 원본 그래프 원본 그래프 원본 그래프 작동부터 좀 알게 날아야 되는데 그것도 꼬아내면 졸라 어려운데 나중에 하지 뭐 0 10번 자 y는 로그 3의 9분의 x-1의 그래프는 y는 로그 3의 x의 그래프 아 원본 그래프가 아니네 맞죠 자 로그 3의 x의 그래프 좀 더 어렵게 날아졌어 이 새끼의 그래프를 저렇게 이동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알겠지? 저게 9분의 x면 너네가 더 쉬웠을텐데 네 알겠지? x 모양이 다르잖아 지금 알겠지? 아까 내가 x 모양 맞춰줬지? 이해해? 로그 3의 x의 그래프를 어떻게 이동하냐 하면 그러면은 얘를 로그 3의 x가 나오게끔 하면 되지 네 이 9을 치워야지 내가 네 맞아? 그러면 로그 3의 9분의 얼마 x-9라 쓸 수 있고 로그 3의 저는 x-9에 빼기 로그 3의 9라 쓸 수 있어 없어 네 쓸 수 있지 그럼 로그 3의 9은 얼마야 2 이네 그치 그러면은 얘 원본 그래프 맞아 안 맞아 있냐 로그 3의 x 맞죠 x축으로 얼마만큼 x축으로 9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빼기 2만큼 이런걸 이동한게 얘가 되는거지 이해 돼요 안 돼요? 알겠느냐 되지 어? 네 요렇게 해도 돼 요렇게 문제에서 그냥 이거 면접시키는게 더 좋아 더 좋은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을까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그러니 y는 로그 3의 x- 얼마 m 그죠 n만큼 y축으로 n만큼 쓸 수 있어 없어 그럼 이 애는 로그 3의 3의 n생이라 쓸 수 있어 없어 쓸 수 있지 그럼 로그 3의 쟤는 얼마 x-m 곱하기 3의 n생 이렇게 쓸 수 있어 없어 그렇게 쓸 수 있지 맞어 그러면 이 새끼는 로그 3의 얼마 x-9에 3의 3의 마이너스 쓸 수 있어 없어 쓸 수 있지 그럼 자랑자랑 기교해보면 되겠네 m은 9고 n은 빼기이지 인정 1 2 2 3 2 2 3 2 3 3 3 2 3 3 3 3 3 3 3 4 4 4 5 5 4 4 4 4 5 3 4 5 4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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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그 2에 4니까 1화 쓸 수 있지? 인정해? 그러면 면접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림을 그려보자고 로그 그래프 그릴 때 그리들아 그림이 알겠어? 어떻게 하냐면 로그 그래프 그릴 때는 점 3개 찍고 그려 알겠어? 몇 개 찍고 그리라고? 점 3개를 찍고 그려버려 타라고 알겠지? 이런 문제 풀 때는 알겠어? 그냥 일반적인 성적 풀 때는 그냥 대충 풀어도 되는데 점 3개 놓고 찍고 풀어 1일 때 0이지? 2일 때 얼마야? 2일 때 1이지? 그 다음에 4일 때 2지? 인정해야 돼? 인정하지? 그래서 그림이 좀 이쁘게 나온다고 얘가 1이야, 얘가 4고 돼야 안돼 그럼 얘를 얼마만큼 올린거야? 2만큼 올린거지? 이만큼 올렸네? 이만큼 올렸어 인정해야 하네요 맞지? 그래 놓고 얘네 둘이 무슨 관계야? 평행이동 관계지? 무슨 방이야? 무슨 방이야? Y쪽 방향 평행이동 관계지? 그러면 항상 너네가 기억해야 되는거야 이렇게 잘라버리면 이 길이가 2라는거지 네 이해돼 안돼? 저거 기억해야돼? 이렇게 잘라버리면 이 길이가 항상 2라는거 알겠지? 네 근데 어디서부터? 1에서, 1을 여기네? 4까지 결국 2면적 구원하는 얘기 아냐? 이해돼야 안돼요? 이해되지? 어 그럼 이제 알겠어? 이해돼? 요렇게 잘라서 2면적 내가 집어넣어버리면 되지? 되어야 안돼요? 되죠? 그래서 결국 2면적 구워라 이렇게 되는거지 알겠냐? 이건 3이지? 자 이건 얼마야? 2가 되겠네 됐죠? 그래서 3, 2, 6 이렇게 되겠다 몇가지 알겠어 모르겠어 이해해요? 좀만 더 좀만 더 자 그 다음에 3, 6, 8 자 이게 x고 이게 y야 그래서 y는 x 이렇게 있네 중앙 해서 이게 y는 로그에 3의 x야 여기가 a 이렇게 여기가 b 이렇게 너가 c 이렇게 너가 t 2는 필요 없어서 안 했다 알겠죠? 자 이렇게 있는데 3분의 1에 b-c를 구하래 선생님이 지수함수에 가르쳐줄 때 함수 위에 좌표가 있으면 상관없지만 좌표 없으면 좌표가 필요하면 놓고 풀라 그랬어 좌표 있는거 좌표 활용해서 풀면 되고 알겠죠? 좌표 있는거 아냐 이거는? 좌표 알려준거잖아 얘 구하란다 나 봐봐 로그인데 지수로 되어있잖아 맞지? 그러면 여기 있는 점들 가지고 여기 있는 점들 가지고 다시 뭐로 바꿔야돼? 지수로 돌려주란 얘기야 알겠지? 저건 지수니까 구하라는게 이해가 안돼 그럼 쟤는 3의 c승 맞지? 빼기 비라 쓸 수 있어 없어 맞지? 그리고 결국 뭘 찾으란 얘기야? 3의 c승은 얼마인지 3의 b승은 얼마인지 찾으란 얘기야 이해 돼? 안 돼? 이해 돼? 이 점 좌표 뭐야? 이 점 좌표 이 점 좌표 b, a 인정? b, a 인정 이 점 좌표 얼마? c, b 이 점 좌표 얼마? d, c 이해 돼? 안 돼? 이해 돼요? 어? 어? 자 그러면 얘는 뭐야? a는 로그 3의 b 인정? a는 로그 3의 b 이제부터 집어넣으면 맞죠? 그럼 b는 3의 a 승 인정? 맞지? 필요 없는 새끼였네? 맞지? 자 그 다음에 이 새끼의 c의 b 승 아니 c, b 그럼 b는 로그 3의 c네 인정? 그러면 c는 3의 b 승 됐어? 그죠? 그 다음에 이런 점 d, c c는 로그 3의 d네 인정해? 그럼 d는 3의 c 승 됐어요? 어? 이제 보이지? 3의 c 승은 얼마? d 3의 b 승은 얼마? c분의 d 이래야 되겠네? 알겠냐? 어? 해당 모드 거의 다와가 다와가 힘내 네 여기가 x이고 여기가 y야 자 이게 y는 로그 2의 x이고 자 이게 y는 로그 4의 x이야 여기가 1이래 여기가 2이고 알겠지? 여기가 4래요 여기가 4 아니네 이렇게 있네? 맞죠? 잘못 그렸네? 여기가 2래요 여기가 a이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래 이게 y는 로그 4의 x 자 이렇단다 알겠죠? 이 길이가 1의 문제에서 이 길이도 이 길이도 이래요 구하라는게 이 새끼 x좌표 한번 구해봐 이런 얘기야 알겠지? 저런 상태에서 이거 잡혀 좋은 새끼지? 잡혀 줬잖아 여기 2라고 그쵸? 여기가 2니까 여기가 4가 되겠네 그냥 인정해요 안해요 여기까지 알겠어? 어? 여기 4가 되겠어 그럼 여기는 얼마야? 여기 2니까 이거 얼마? 여기가 핵서 맞냐? 어 눈은 눈이 진짜 가물가물하네 썩어요 여기 b네? 네 여기 a지? 말이 안되는거야 이해됐어요? 네 어 그러면 이 점의 좌표는 얼마가 돼? 2 넣으면 2, 로그 a지 맞아? 그 다음에 이 점좌표 다 표현하면 되지 뭐 4에 로그 b에 4 맞아? 네 이 점좌표는 4, 로그 a 4 이러면 되는거 아냐? 네 맞죠? 그럼 여기서 쓸 수 있는게 뭐야? 이 새끼랑 이 새끼랑 같은거 아냐? 네 로그 a의 e는 로그 b의 4지 네 맞아 저기서 에비관계 시기가 나오는데 할 수 있겠어? 네 이렇게 하면 편에 제곱제곱 해도 같이 네 맞아 안 맞아 이거 굳이 내리지 말고 제곱제곱 알겠어? 선생님이 저 로그 너네 앞에서 다룰 때 밑을 낮은 쪽에 통일을 계속 해버릇 했지 네 선생님 쓰는거면 밑을 낮은 쪽에 통일하지 말라 그래 높은 쪽에 통일하라 그러지 계속 빠르거든 알겠어? 이게 좀 그런 맥락인거야 알겠어? 제곱제곱해서 각개 만들어버린거잖아 그냥 됐지? 네 그래서 a 제곱은 뭐 나와? b 이런식으로 나오지? 자 그 다음에 이 새끼에서 이 새끼 뺀게 얼마야? 2면 되네? 로그 a 4에서 로그 b 4 뺀게 얼마? 2 맞죠? 근데 b는 무슨 제곱? a 제곱 4는 2의 제곱 짜잔 죽으면 로그 a 2지? 네 자 이거 2로 바꾸면 b 빼면 돼? 네 그럼 e 로그 a 2 로그 a 2 하니까 로그 a 2는 얼마? 2네? 따라서 a는 얼마? 루트 2 이렇게 되겠다 이해되는데 a 제곱은 2니까 그치? 네 나머지 해 5 5 5 넘겨 자 여기까지 할거야 아예 한번 가자 끄세요